예레미야 48장 모합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의 화가 있으리라 그곳이 황폐해졌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해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모합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해수본에서 사람들이 모합을 몰락시키는 모를 꾸밀 것이다 가라 저 민족을 끝내버리자 맘맨아 너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루나임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를 들으라 모합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루이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루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운 부르짖음이 들린다 도망가라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덩굴처럼 되라 내 업적과 재산을 내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금오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대로 골짜기가 폐허가 되고 평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합의 날개를 달아주어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합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양이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그를 부어버릴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의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합이 그 모습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합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모합의 재앙이 가까이에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그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어떻게 그 강력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깨졌는가 뒤본의 딸에 사는 사람아 내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합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와서 요새화된 내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사람아 길가에 서서 살펴봐라 도망가는 남자와 도피하는 여자에게 물어봐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합이 수치를 당했다 이는 그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울부짖고 소리치라 모합이 폐허가 됐다고 아로는가에서 선포하라 심판이 평온에 내렸다 곧 홀로네, 야사에, 네바아세, 디본에, 누부에, 베티블라다임에, 기라다임에, 백가물에, 벤모은에, 그리오세, 호스라에, 모합 땅에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내렸다 모합의 뿔이 잘렸고 급하니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라 모합을 술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합이 자기가 토한 곳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내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조롱함에 고개를 흔들었다 모합에 사는 사람들아 내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 틈에서 살며 동굴 입구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라 우리가 모합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 그의 마음의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송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모합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내곡할 것이다 친마의 포도나무야 야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내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세바다까지 도달했으나 파괴자가 내 열매와 내 포도송이 위에 떨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의 과수원과 모합당에서 사라졌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그치게 했으니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포도주 틀을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도 기쁨의 소리가 아니다 베스본이 외치는 소리로부터 엘루알레까지 그리고 야스까지 소아레서부터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까지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다 이는 이물인 물까지도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합 산당에서 재물을 바치며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또한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머리가 깎이고 모든 수염이 잘리고 모든 손에 상처가 나고 허리에는 굵은 배옷을 걸치고 있다 모합의 모든 지붕 위에 그리고 그의 모든 광장에 애곡하는 소리만 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합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합이 어떻게 파괴됐는가 모합이 어떻게 수치로 인해 그 등을 돌리고 달아났는가 하고 말하며 그들이 울고 짖는다 그리하여 모합이 그의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습격할 것이다 모합 위로 그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그리옷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 모합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모합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합에 사는 사람아 공포와 웅덩이와 덫이 너를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공포를 피하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합을 처벌할 때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해수본 그늘 아래 도망자들이 무력하게 서 있다 불이 해수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운 한가운데서 나와서 모합의 이 말을 소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삼킬 것이다 모합아 내게 화가 있다 금오수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내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내 딸들이 포로가 됐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합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합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예레미야 49장 안문 자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가미갓을 차지했느냐 왜 그의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살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안문 자손들의 락바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날들이 오고 있다 그곳이 폐허 더미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헬스보나 통곡하라 이는 아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락바의 딸들아 부르지저라 굵은 벽 옷을 입고 애곡하라 성벽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라 말가미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내 흐르는 골짜기를 왜 내가 자랑하느냐 타락한 딸아 너는 내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나를 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안문 자손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도메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두단에 사는 사람들아 뒤돌아 도망치라 깊은 곳에 숨으라 내가 예서의 재앙을 그에게 내릴 때가 됐다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도 그들이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지 않겠느냐 도둑들이 밤에 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예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숨은 곳을 드러낼 것이니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멸망할 것이니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과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내 과부들 역시 나를 의지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반드시 마셔야 했다면 하물며 내가 처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처벌받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보수라가 경악의 대상, 모욕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성업들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다 사절이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 너희는 함께 모여와서 그를 대적해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너를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당하게 할 것이다 바위 틈 사이에 은신처에 사는 사람아 산꼽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의 사나움이 내 마음에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애금이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성업들과 함께 망한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을 것이다 호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숲을 해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애돔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할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갖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애돔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대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가 그들의 목초지를 반드시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호라 그가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올라 벗어라 위에 날개를 펼 것이니 그날의 애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의 마음처럼 될 것이다 다메색에 대한 말씀이다 하막과 아르바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힘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다메색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내가 기뻐하는 성업, 칭송받던 성업이 왜 버려졌느냐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의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메색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닷의 성체들을 삼킬 것이다 바벨론 왕 누구간 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희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라 하솔에 사는 사람들아 바벨론 왕 누구간 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략을 생각해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보조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이 큰 머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위에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이 자칼의 소군이 돼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유다 왕 시득이야 통치 초기의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엘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내 맹렬한 진론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관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10편 76편 유나의 하나님이 알려지셨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살렘에 그 장막이 있고 시온에 그분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다 부수셨습니다 셀라 주께서는 눈부시게 빛나고 사냥감이 있는 산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해 잠이 들었으니 용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의 꾸질함이 말도 전차도 기절해 버렸습니다 경애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께서 한 번 더 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을 때 이 땅은 두려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께 찬성이 될 것이고 주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일들을 이루라 주의 모든 땅들은 두려워해야 할 그분께 예물을 드리라 그분이 통치자들의 영을 잘라내실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의 질争